미국 금리 인상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 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스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개별적인 소식으로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뉴욕스그널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이 마켓 트렌드를 소개하고 그 중 한 놈만 패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과의 소통에 집중하고요 이 녹방은 그 주에 주시할 만한 트렌드 두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 중 하나를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세 가지입니다 IRS가 이 택스 브라켓을 높인다는 소식 그리고 거시적 문제에도 CIO들의 투자 1순위가 사이버 보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후보호법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20% 이상 향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미 국세청 IRS가 2023년부터 미국 납세자들의 세율 그러니까 택스 브라켓을 상향 조족한다는 소식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납세자들은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죠 소득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37%까지 정해지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가 최근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세금 공제액도 높여주고 세율에 포함되는 소득 기준도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4만 3천 달러를 번 싱글이 있다면요 전체 22%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변경되는 세율로는요 12%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역시 부부 공동보고 기준으로 2만 5천 9백 달러에서 내년부터 2만 7천 7백 달러를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감세화는 아니지만 소득이 오르지 않았다면 일종의 감세 효과 즉 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최고 정보 책임자들 CIO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투자 우선순위가 2023년도에도 다시 사이버보안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사이버보안은요 해킹 공격이 거셌던 2020년 이후에 기업들의 주요 의제였죠 지난 일자리의 미래편에서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최고 투자 책임자들의 투자 1순위도 압도적으로 사이버보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 1순위가 계속 사이버보안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테크 리서치 기업인 갈트너에 따르면 이 최신 CIO 설문에서 사이버보안이 66%로 압도적인 비율로 투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를 늘릴 두 번째 대상으로는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하고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 즉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태양열과 풍력 그리고 대형 배터리 개발이 2030년까지 최소 20% 이상 급속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의 청정에너지 리서치 부분인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3배 이상이 건설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풍력 설비에 대한 IRA 법안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죠 무엇보다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향후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대세 하락장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가치가 무너진 기업 그 중에서도 향후 다음 산업 사이클을 이끌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재생에너지는 최근 2년 동안 가치가 정말 폭풍처럼 깎이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는 90%까지 하락한 기업들도 있죠 위험 보상 매력이 큰 스몰캡에다가 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오늘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세 하락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있는 기업들 한마디로 주가가 바닥을 친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향후 다가올 경기침체라는 매크로 환경에 부진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이죠 반대로 위험 대비 보상 매력은 아주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스몰캡의 주가 수익률이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가치가 떨어진 우량주들을 줍줍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니 헤링턴 길머 힐 SM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자 CEO의 발언입니다 제니 헤링턴은요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2008년이나 2020년 팬데믹 정도로 나쁘진 않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파이낸셜 시스템이 모두 녹아버리고 대형 은행들의 시리뱅크 같은 은행들을 구규화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시기고요 2020년은 경제가 아예 그냥 풀스탑 멈춰버린 상황이었던 만큼 헤링턴의 주장은 맞는 말이긴 하죠 최근 3분기 기업 실적에서 경제 전망을 묻는 애널리스트들한테 CEO들의 답변이요 아직까지는 꽤 긍정적이라는 평입니다 JP Morgan의 CFO하고 Bank of America의 CEO는요 모두 신용시장이 균열이 간다라는 시그널은 전혀 없다고 했고요 그런 조짐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딱 걷습니다 델타항공이나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침체? 무슨 경기침체? 이러면서 내년까지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상황이 완벽하다 라고 했을 정도죠 현재 월가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전문가들이요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최소 60%에서 100%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헤링턴은 이 점도 꼬집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괜찮다고 한다 라면서요 이 경제가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헤링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랠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닥에 떨어진 기업을 구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 헤링턴은 S&P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자체는 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수나 산업이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이 땅에 떨어진 정말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미친듯이 오르고 또 미친듯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천천히 연구해서 매수해도 될 만큼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다시 클린에너지로 향합니다 클린에너지는요 2021년 상반기부터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디밸류에이션 작업을 이어 왔죠 팬데믹 이후 끓어오르던 클린에너지에 대한 열기는요 금리가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금리의 급등과 함께 성장주의 붕괴를 촉발을 한 거죠 클린에너지는 분명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이끌 확실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에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이 클린에너지에 대한 리서치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블룸버그 애니피스에 따르면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했던 IRA 법안 덕분에 2030년까지 태양열, 풍력, 그리고 대형 배러리 산업이 지금까지의 전망보다 최소한 20%가 더 빠르게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상당히 좀 극적이에요 태양광 설치 규모를 보면 올해 22,700W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8년 후에 그 규모는 5만W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 무려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산업이 확장되는 건데요 이 IRA 법안 이전에는 그 규모가 4만MW 정도로 전망이 됐는데 IRA로 인해서 기업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가속화한다는 거죠 이 속도라면 BNEF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64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가동한 미국 태양광 발전소 용량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1GW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총 7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364GW면 거의 3억에 가까운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미국 인구가 3억이 조금 넘으니까 인구 증가세를 감안하면 상업용 커머셜을 제외한 일반 가정용 전력은 태양열로만 대부분 커버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풍력은 더 영향이 커진다고 합니다 태양광의 IRA 법안이 이전과 비교해서 이전 예측보다 약 21%가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풍력은요 36%가 더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배터리 스토리지도 IRA 이전과 이유가 굉장히 다른데요 배터리 스토리지는 IRA 전과 비교해서 약 24%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BNEF는 2030년까지 107GW에 달하는 배터리 스토리지 설치를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사용 중인 스토리지가 5.7GW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확장세가 전망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고 있는 클린에너지 기업이 매수를 하기 위한 지금 절호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클린에너지 기업이 IRA 법안이 소개된 후에 상승세를 대부분 또 지워버렸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최근 매도세가 또 과장됐다라고 보면서요 클린에너지의 빅픽처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티븐 벌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요 IRA 법안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의 수요를 상당히 주도해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한다 라고 똑같이 블룸버그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현지 매수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주용 태양광의 절대강자죠 썬런하고 수소에너지의 대표적 플러그 파워를 꼽았습니다 썬런은 가정용 태양열 에너지 기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업이죠 시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저희 뉴욕 시그넬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죠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 썬런의 주가가 변동성으로 요동을 많이 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썬런은 거시적인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올해 역시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에너지 용량이 25%나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시스템 설치 전망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올해 에너지 가격이 미국도 겨울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태양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요 태양광이 캘리포니아처럼 크게 각광받는 지역은 아닌데 최근에는 썬런 인스톨 차량이 굉장히 많이 보일 정도예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썬런의 목표가를 무려 79달러로 제시를 합니다 현지 썬런의 주가는 20달러와 비교해서 약 30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을 제시할 만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또 다른 기회를 보고 있는 클린 에너지 기업은 바로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는 수소 에너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모건 스탠리는 플러그 파워 향후 적어도 한 명의 하나의 대형 파트너하고 이 온로드 차량 비즈니스의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총매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플러그 파워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모건 스탠리는 플러그 파워 역시 향후 20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클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클린 에너지는 지난 2년간 변동성의 화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죠 왔다 갔다 엄청났는데 에너지의 위기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기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미래는 클린 에너지에 있다는 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더 밀크가 글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더 밀크 2주년 기념으로 월간 플랜을 구독하시는 모든 신규 구독자님께요 월간 플랜 2주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2주간 더 밀크에서 제공하는 테크 스타트업 미국 지식 등 다양한 실리콘밸리 프리미엄 콘텐츠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